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는 목표를 세상에 없는 도서관을 하나 만들 예정인데요. 여기가 바로 우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들어설 자리입니다. 정말 감동스러운... 엄마 자요! 여기가 특정품 하나를 심은 게 아니고요. 시야에서 이렇게 해서 심은 거예요. 여기 이 장소가 앞으로 경기도가 만드는 대표도서관이 들어가는 자리이거든요. 그래서 많이 선진국에 많이 따라갔어요. 도서관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인프라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독서율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독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활성화, 책 읽는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있고요. 또 여기 이 자리가 우리 경기도 1,300만이 살고 있는 대표 도서관이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책 읽고 또 세계에서 행복하지 않을 뻔했어요. 여기 와서 행복하길 바랍니다.